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8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. 미국발 경기 침체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임경화 특파원, 먼저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? 오전 장이 시작됐을 때는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는데요. 낙폭은 다소 줄였지만 큰 폭으로 하락해 마감했습니다. 개장 직후 4%대 하락률을 보였던 S&P500은 3%. 6%대까지 곤두박질 쳤던 나스닥은 3.4% 내려 장을 마쳤습니다. 다우 지수와 S&P500은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그나마 오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선방한 결과인데요.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.4를 기록해 확장 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이달 초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안 좋았지만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보다 비중이 큰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산세에 있다, 이런 신호를 낸 겁니다.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을 전망하는 빅스지수, 흔히들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는데요.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55.68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38%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3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전보다는 줄었지만 30을 넘었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배경이 뭡니까?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신는 거 아니냐, 이런 공포심이 퍼졌습니다. 고용 지표가 결정적이었는데요. 7월 실업률이 4.3%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. 비농업 고용 수치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. 미국이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했잖아요. 그게 경기 침체에 대응을 늦은 거 아니냐, 잘못된 선택 아니었느냐, 이런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. 여기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해외 투자에 쓰였던 N화가 걷어들여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또 투자 스승으로 불리죠. 워런 버핏이 현금 보유를 확 늘렸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이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. 앞으로의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.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장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상황보다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크다는 건데요. 다만 이미 시장은 한 번 크게 출력했으니까 여지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요.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규모, 또 중동 상황,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게 맞습니다. 당분간 미국 실업률 발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등 주요 기점마다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